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템의 송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투웨이 습도 조절 방식으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보비다의 기타 습도 조절계에요. 보비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세계 최초 투웨이 습도 조절 방식을 발명을 했구요. 그리고 이 반투명 이 안에는 천연 소재로 해가지고 정제수, 천연 소금하고 정제수로 이루어진 그런 안에 물질을 썼다고 해요. 보비다 이전에는요 낮은 품질의 실리카겔이나 아니면 물을 적시는 댐핏 이런것들이 습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이제 한가지 기능으로만 습기를 더하거나 습기를 없애는 그런 한가지 기능으로만 작용했는데 얘는 물과 소금만으로 이제 포화 용액이 구성이 되었구요. 그리고 이 포항 용액은 역삼투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제습하고 가습 기능이 두가지가 다 되는 그런 습도 조절 방식의 습도 조절계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거죠. 딱 보면은 이 안에다가 여기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어있잖아요. 여기 얘를 까서 넣어. 까서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습도가 필요한 이제 장기간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을 때 그때 습도 조절이 안되면 변형이 생겨요. 상판이다 아니면 넥이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뭐 스트링도 그렇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쳐놔. 스트링에 걸쳐놓도 되고 걸쳐놓으면 이 바디랑 이쪽 스트링 쪽에 이제 습도 조절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넣어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 헤드 쪽에 헤드 쪽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습도 조절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습도 조절을 되게 시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얘는 32,000원 정도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비다의 습도 조절 방식의 투웨이 방식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